네이처의 본업 분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빈 씨가 특기의 노래 부르기라고 당당하게 적어주셨고 오로라 씨가 탐나는 능력에 채빈의 예쁘고 귀엽고 재미있고 노래까지 잘하는 채빈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네이처의 어떤 노래 부심, 채빈 씨죠. 앞으로는 뭔가 성악하고 다 한 것 같긴 한데 아니 분위기 반전이 필요해요. 저희가 사람으로 돌아올 시간이 필요합니다. 차분한 노래를 좀 부탁드릴까요? 차분한 노래. 그러면 저는 못해. 못해. 노래 못해. 그럼 나는 못해. 노래 못해요? 다가와서 노래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못해. 노래 잘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저 오늘 못해요. 집에 갈게요. 순간순간 몰입들이 좋네 네이처가. 그러게요. 옛날 노래 못했어. 여기 약간 과몰입 그룹이네요. 약간 여기가. 채빈 씨가 들려주는 모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린다. 예.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 봐 네 생각에 체할까 봐 네가 떠난 후로 눈물로 오늘도 하루를 먹고 살아 버스도 타지 못해 버스도 타지 못해 버스도 타지 못해 너와 내 얘기일까 봐 우는 날 놀려 될까 봐 아무것도 못해. 너 없이 나 혼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에스쿨스. 이거 아니에요? 대본대로만 시켜야 돼. 알지? 네이처는 우리가 적당히 끊어줘야 되는구나. 그런 거 같아. 적당히 끊어줘야 돼. 여기는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이 에너지가 넘치기 때문에. 분명히 노래만 들려달라고 했는데. 그러게요. 참지를 못하네. 이 길들을 참지 못해. 참지 못해. 참지 못해. 역시 매보는 매보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래 너무 잘합니다. 그렇죠? ね아 Thommith!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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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